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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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 대관 대교협력 원장 겸 대교협력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궁총장에서 6종률이 출신적 미래식입니다. 노찬경 이사장은 성진이 미래식을 바탕으로 하여 지방대학 출신영향 강사, 산학 경적 선거대학 구청사업, 중생학습중신대학, 글로벌 무역 문제장성대학, 대학기술학수학기관적 대학기구의 각종 재경진행사업 선거 추진대학에 선정되므로서 실로 대학적인 발표를 의무해봤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14년에는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과 한국경책교육원의 구관하는 경책학습대학 추진 전국 성과평가에서 3년 전소로 전국 최우수 대학에 선정되면서 우리 연산대학에는 대한민국의 경책학습중심대학으로 무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선거와 실적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 우리 연산대학교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팍스, 롤를뚝 설 수 있게 하는 연산대학교를 경쟁대국대학의 사회를 시작해가는 소개와 함께 사회를 대학과의 입학에 관한 발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매우 높게 듣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자, 다같이 나눠드린 유지부를 보면서 우리 함께 이 소개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선 대학교 동생교육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입학작용에 관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그룹은 만 25세 이상 승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특사공교 즉, 구, 상고나 공고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공고나 상고를 졸업한 이후 현재까지 3년 이상 직장에 제기하고 있는 직장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지원을 하셔서 우리 연산대학교의 통책교육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 누리게 되실 특혜 혜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년 반응을 거쳐서 만 25세 이상의 성인학습자이나 구, 상고나 공고 즉, 특사공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현재까지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재직자로서 경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신 성인학습자는 우선 경산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성인학습자 및 직장인 특별 계약자금을 제공받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장학금의 금액은 기약기간 중 등급금의 3분의 1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학과에 가하신 성인학습자분들께서는 우리 성인학습자들의 중생학습지역을 위한 정부 정책에 의거해서 전국분위가 계약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계약품과 장학금도 수행을 받을 수 많습니다. 또한 입학하셔서 성교의 우선 성인학습자에는 성교 학습자들이 제공이 되어있고 학과의 대표적을 포함한 학교의 학생활동 이문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공고작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잘하시면 우리가 신청한 중생학습중심대학이 국가에 대해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여러가지 행정적 및 장학지원 혜택도 추가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우리 생일학습 입학자들에게 주어지는 학점 면제 혜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